국내 연구진이 굴곡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에도 스티커처럼 붙여 쓸 수 있는 유연한 전극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현정 박사팀은 편평한 기판에 맞춰 만들던 기존 전극을 다양한 기판에 붙여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먼저 전도성 소재인 나노잉크로 하이드로젤 위에 전극을 그린 뒤 그대로 떼어내 원하는 기판에 옮겼습니다.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극을 스티커처럼 뜯어내 다양한 기판에 옮길 수 있고 하이드로젤 표면의 모양에 따라 울퉁불퉁한 기판에 맞춰 만들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전극으로 센서를 만든 뒤 실험용 장갑에 붙여본 결과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이 전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그럼 연구를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현정 책임연구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는 기판 위에 하이드로젤 소재를 굳혀서 그 하이드로젤 위에 프린팅을 하게 되고 그거를 전사를 하게 되면 원하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는 기판 위에도 나노 전극 소재를 전사할 수 있게 됩니다. 센서 자체를 바로 붙이게 되면 착용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한 센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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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